일본 정부는 일본에 수도 직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강진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기존처럼 일일적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3일 동안 대기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연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여름에 새로운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 귀가 대책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정리하여 국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작년 가을에 진도 7의 수도 직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쿄 등 1도 사연에서는 약 695만 명이 귀가가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쿄도에서만 약 415만 명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수도권에서는 약 515만 명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강진으로 인한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까지는 인명 구조를 우선하기 위해서 3일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작년 가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 대중교통 등의 마비로 인해서 집으로 귀가 곤란한 사람들이 도보나 택시 등으로 일제히 이동을 하게 되면 혼란함과 함께 수도 직화 지진 발생에 따른 정부의 응급 구조 활동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 집으로 귀가 곤란한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4일째 이후에 정부에서 귀가 지연에 체제로 이행하도록 명기하였고요 도쿄도 또한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 함부로 이동하지 않고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3일간 대기하라는 지침을 일본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 3일간 집으로 가지 말고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3일간 대기하고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3일간 대기하면서 수도 직화 지진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본 결과 최근에는 철도의 시스템이라든지 노선의 내진화가 잘 진행되어 있고 대중교통기관이 3일 이내에 운행을 재개를 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피해 상황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각부의 생각은 3일 동안 모든 일본 국민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회사나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재해 상황에 따라서 응급활동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올 2022년부터는 여름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름까지는 일본 내각부 회의에서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 귀가 곤란자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1월 4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하루 뒤인 1월 5일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17일이 한신 아와시 대지진 27주년이 된 날이고 1월 중순에 일본 도쿄를 강타하게 되는 폭탄저기압과 겨울폭풍 그리고 남태평양 바누와 또한 뉴질랜드의 신발 강진이 최근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 1월 9일 일요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와두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파피아 뉴기니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늘 1월 9일 일요일에 캘리포니아만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9일 캘리포니아만의 강진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이 강진들이 캘리포니아만에서 발생했었고 최근 상황들이 모두 일본에 매우 불균한 시그널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만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전에 발생할 군발 지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3월 12일부터 또 군발 지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에서요. 따라서 불안한 거죠.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만 역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비슷하고요. 이 캘리포니아만의 지진은 오늘 1월 9일, 일요일 발생 전에 멕시코 지역하고 근처의 남미 국가들 말씀드렸죠. 페루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오레곤주 해역에 위치한 북미판에서 여러 번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의 단층 지대와의 연관성도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당분간 2주일 정도는 일본인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